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은 4DX 분장을 하러 왔는데요. 이번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4DX 영화가 뭔지 아시나요? 아, 알죠. 바로 베놈2 아니겠습니까? 맞죠. 지금 베놈2가 개봉하자마자 4DX가 아주 매진되고 난리가 났는데요. 그 베놈2에 나오는 베놈 분장을 바로 오늘 해볼 겁니다. 잠시만요, 여러분. 뭐지? 먼저 보여주시죠. 아, 저는 죄송한데 메이크업 비 맞으려고 할 수 있나요? 저희 워터프루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? 아, 그쵸, 그쵸. 워터프루프. 그럼 비 맞고 다시 이렇게 지우고 다시 시작인가요?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풀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그럼 시작해볼까요? 가보죠. 그거, 그거. 빗물 하시면 확장까지 지우실 거 아니야? 진짜 깜짝 놀랐어요, 근데. 아, 어? 흠? 아니, 죄송한데 여기 깜짝 놀랐는데요? 여기 비 왔는데요? 아니, 여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재밌는 힌트가 더 나왔네요. 눈감고 꺾겠습니다. 자, 하나씩 보내주세요. 바람으로 봐. 이거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얼굴 맞춤가 잘 맞아서. 오히려 좋아. 저는 이거 오늘 어떻게 해요? 혁 씨가 어떻게 해주세요? 스모프니까. 저 이거 중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중간하지 말라고. 아, 이렇게 베논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요. 어떤가요? 좀 베논 같지 않나요?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도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. 그래서 아마 어린 친구분들도 하는데 한 1시간 안 바뀌면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4DX로 베논2 잘 관람하시고 그리고 할로윈때도 저희 이 영상 보시고 베논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나중에 베논2 돌아가세요. 어떡해. 어떡해. 어떡해.